너 말이야. 남자친구가 좋니? 너 남친은 거 어떻게 알았어? 또 내 폰 봤어? 아니 우리는 그냥 너의 관심사가 궁금해서. 아빠도 봤어? 그럼 알람이 계속 뜨는데 어떡해? 너 아이패드랑 연동을 해놨더만. 어떻게 사람이 그래? 너 구렁이 뱀 넘어가듯이 넘어가지 마. 이거 대맞춰 맞아 아니야. 담배라고. 내 핸드폰 뒤져서 증거라도 찾아보시던가. 알았어 너 진짜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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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우리는 지금 신뢰라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어. 아주 위독해. 둘이 위독해. 나는 건강해. 너는 안 건강해. 내가 피워볼게. 여보. 왜 이렇게 가지 않은 건데? 담배라고 하고. 못 믿고. 다른 방법이 있을까? 여보. 걱정하지 마. 창문 열고 와서 피워. 아. 건 success. NOT게. 비해.